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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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어이 달롱 050 상황인 그런 상황이네 배츠가 상대팀도 그렇고 은힌도 그렇고 배츠분들이 엄청 많으시네 아니 뭐 쟤한테 해도 되죠 잘하시면 메르신아 굳이 롤딱이 없어도 어 그럴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폭탄을 배달해서 로봇을 고철로 만들고 돈까지 맞다니 맘에 썩더라 테드이 조이 GSR이요 자리아 맥크리 제냐타 솔져 오른쪽이 와 자리아 키워 어쩜 이거봐 오우 솔져 개피 아 아 자리아가 실드를 그기서 그냥 기가 막히게 줘버리네 자우로 들어갈라 했는데 상대 솔져 솔맥 솔맥에 라인 없어요 방벽사항하면 저희가 유리해요 방벽 때릴게요 호그 오른쪽에 있는거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 호그그램 없어요 방안에 솔져 방안에 솔져 그냥 은밀하게 덧을 놓습니다 아나 다운 뒤에 솔져 자리 잡았다 뒤에 솔져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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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솔져 뒤에 솔져 먼저 솔져 먼저 솔 맥 솔 맥 왼쪽방 솔져 있어요 솔져 있어요 나이스 오프 으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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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흑 흐흑 빠졌어요 아 나 뒤지겠다 나이스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자리야 피었어요 호그다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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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 뒤에 떨어졌어요 솔저 뒤에 솔저 개피 자리야 정면 석양 석양 왼쪽 왼쪽이 왼쪽이 쐈어요 자리야 주눈특이 빠졌고 맥크리 맥크리 피 없어요 어 맥맥맥맥맥맥맥맥맥 성과 없어요 나이스 자리야 공 빠졌고 뒤쪽에 자리야 화물 화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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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나 수메주 빠졌고 살짝 빠지면서 살짝 빠지면서 살짝 빠지면서 상대 라인 나왔어요 3탱 3탱 호그 개피 호그 개피 호그 약받았고 저희 겐지 호그 죽었어요 상대 솔저 빼고 맥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었네 두 명 다 호그에 빠졌고 타이어 들어와요 자 일단 바꾸셨으니까 가보죠 상대 망치 한 반쯤 찼을 거고 아나 뽕 없고 철 돌아올거에요 저희 호그님 도시인데 호그님 궁있고 정면 방벽 싸움 할게요 자 엘로딩이요 자리야 주는 방벽 빠졌고 아이고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오른쪽 오른쪽 왼쪽이란다 호그 오른쪽에 있는거 먼저 잘라야되요 아이고 로띠 에크리소리 아고! 살려줘!!! 으악!!! 제가 바꿔 제가 바꿔야 겠다 바꾸게 1 타러 아 저 땅으로 쐈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냐 저희가 유리해요? 아 안유리하다 비슷하네요 후보 죽었어 아 불리하네요 자리아 주는 방벽 꽉 줬고 자리아 방벽 없어요 자리아 에너지 많이 찾고 자리아 자리아 다운 호그 위에 호그 오른쪽 동그레 오른쪽 그거 골목에 있어요 오른쪽 골목에 맥크리하고 호그 호그 그래 빠졌고 호그 먼저 호그 먼저 호그 힐킷방 호그 우리 오른쪽 방 힐킷방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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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맥크리 있어요?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뒤에 뒤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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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다운 자리아 실드 빠졌고 호그 아우 미친 우클릭 아우 끔살당했네 살짝 빠졌다가 얘들 들어와요 궁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매크리 궁 자리아 궁 빠졌고 꽁까지 나이스 3개 뺐다 3개 뺐어요 저 유리해요 이 다음 턴 들어가면 유리해요 이제 저 이제 유리해요 이 다음 그럼 궁 그냥 쓰고 들어가면 되요 오른쪽에 아나 아 빠진다 빠진다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방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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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포커싱 맥다운 뒤에 호그 있어요 뒤에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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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호그 먼저 포커싱 호그 왼쪽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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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 그램 없어요 호그 먼저 호그 먼저 호그 먼저 나이스 호그 Jake 거의 준비됐어 남은 시간 60초 석양 오른쪽 일로딩이요 쐈어요 맥크립 올게요 아나 수면 집 빠졌고 아이고 뺏다 가죠 마지막 한턴 마지막턴 마지막턴 흐흐흫 상황이 급박합니다 전진하십시오 화물을 옮겨야오 네 아 예예 괜찮아요 우리만 들어가면 돼요 감사해요 안하게 피 오케이 아나 다운 자리야 자리야 뒤에 맥크리 피 자리야 화물 못 터져요 화물 화물 붙죠 자리야 자리야 실드 빠졌고 아나 볼게요 우리 아나 멀어요 자리야 개피 송하나 송하나 왼쪽 메이 메이 웨인 나이스 나이스 어후 목 아파 수위만 준비하십시오 수위를 뭐 넣으려나 자리야 나을 것 같고 상대는 파라 쓸 줄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호그 겐지 겐지 나올 것 같고 겐지 자리아 나올 것 같네요. 일단은 겐지 자리아 겐지 다루는 사람이 많네. 상대 파라 다루는 사람은 없네요. 정크 원딜은 구릴걸요? 정크 원딜 구려요. 투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투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 칸치긴 남쪽 날씨 원감스러운 절장에서 우리의 용기를 증명하세라 진출이야? 이게 뭐 거치면 딱겠습니다. 완이 죽죠? 제가 요즘 게임을 완이 안해서 잘 못해요.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안케고 트위치 완성합니다. 잠깐이나마 고요함을 즐겨야겠어요 고보로우 홍보요? 아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구요 홍보라기보다는 그냥 그것 때문에 쓴거니까 위도 조심하시고 겐지 겟맥 겟맥 호그! 호그 있는거 같은데 위도 있네요 위도 나왔는데 아나 원힐이에요 상대 자리에 없고 호그에 빠졌구요 위도 정면 겐지게 피? 야 미쳤는데? 소리 뭐야 이거 아아 나이스 막을 수 있어요 거점 거점 들어가세요 거점 들어가세요 거점 들어가세요 거점 들어가세요 아나 개피 아나 먼저 아나 먼저 호그 약받았고 왼쪽 방에 한 명 있어요 맥크리 2층 맥크리 2층 맥크리 개피 맥크리 우리 뒤쪽 2층으로 올라가요 나이스 아 나무 땜에 가려서 못췄어요 겐지 만사 빠졌고 아이고 호그 랩 죄송합니다 들어오겠다 정면 들어와요 애들 자리 안에 궁 있으니까 한번 싸워보죠 부활있고 호흡 부활 아 근데 메르시 물리겠는데 아 물렸어요 아 아 바꿔야겠다 아 근데 아 블록 그렇게 카운터 접스도 아니긴 한데 겐지 겐지 스킬 없어요 겐지 반사 들어와요 겐지 반사 빠졌고 겐지 겐지 개피 저희가 먼저 이니시 걸죠 망치 쓸 수 있으면 쓰릴 깍으면 써주세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왼쪽에 맥크리 루슈 하나 수메치 빠졌고 입구 쪽에서 박아보죠 저 입구 쪽에서 자리 아닌 궁 있으면 궁 찰 때니까 자리 아닌 궁 가지고 자리 아닌 궁 가지고 왼쪽에 루시오 턱 걸렸어요 루시오 다운 위쪽에 겐지 겐지 반사 빠졌고 맥도 위에 있어요 정면 호그 라인 라인 들어와요 2층에 딜러들이 있어요 상대 호그 들어왔어요 호그에 빠졌고 망치 조심하세요 망치가 망치가 나이스 라인 덕 걸렸어요 역쿵 역쿵 들어가죠 호그 다운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뒤에 맥캔 뒤에 맥캔 뒤에 맥캔 겐지공 겐지 먼저 석양도 뒤에 2층 석양 석양 빠졌어요 일단 겐지 개피고 아 릴로딩 릴로딩 아이고 일단 겐지공하고 맥크리공 뱉고 뒤에 뱉다가 마지막 구간에서 한 번 막죠 겐지 반사 빠졌고 겐지 스킬 없어요 겐지 개피 겐지 다운 맥 구르기 빠졌어요 맥 노 스킬 맥녹 스킬 맥 개피 라인 폼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아직 망치 없어요 망치 한 80%?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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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라인 먼저 오른쪽에 호그 그래 빠졌고 수면침 없어요 아나 석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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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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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애들 몰려있어요 오른쪽에 없고 패스 GSR이 큐시킹 힙일보다 큰 거 같아요 크오! 아 큰 거 같은데 아니라 커요 상대의 겐지 공 들어올 타이밍 겐지 뒤에 들어와있어요 망치 들어올 거예요 오이 미친 죄송하고 아 내가 여기서 잘리면 안 되는데 망치 주신 기방 Tiger 왼쪽 타이밍 왕트 타이밍 오른쪽에 매크리 이거 먼.. 궁 차면 바로 쓰세요 저희가 야 겐지 딸피 아이고 아이고 궁 쓰지 말고 그냥 빼세요 버리죠 버리죠 뒤에 라인 아 내가 벌써 딸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구강 맞죠 마지막 구강 맥 왼쪽 방 맥 해피 겐지 반사 빠졌고 저희가 먼저 성공 쓰죠 겐지 뒤졌어요 겐지 잡았어요 애들 빠졌어요 뽕겐지 빠져서 저희 유리에요 저희 망치 박으면 돼요 맥 왼쪽 맥 왼쪽 왼쪽 혼자 있어요 지금 맥 반피 빠졌고 라인이 빠졌고 퀵캡이랑 비교했을 때 브레이킹이 약해요 슬라이딩이 강해요 저희 성공 무조건 성공 맥 왼쪽 돌아요 맥 왼쪽 맥 왼쪽 방 맥 왼쪽 방 반피 왼쪽 방 맥 반피 오케이 오케이 더 끌렸다 한명 화물에 나이스 타이어 있어요 저희 30초라서 상대 분리하거든요 파라공 찼을거고 오케이 상대 자리 없으니까 파라공만 조심하시면 돼요 상대 메르시 뽑았어요 파르시올건가보네 제가 타이어로 최대한 잘라볼게요 제가 타이어로 최대한 잘라볼게요 저희 타이어로 막을게요 타이어대기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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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메르시쿵 없어요 메르시쿵 없어요 석양 정면 아 맥캐 피 맥캐 피 필뱀 오케 나이스 헤드사이 안쓰고 이어폰 숩니다 헤드사이 하나 쉽게 놨어요 레일올꺼야 상대 위도우 나왔어요 라인 개피 아이고 호그다운 아 일단은 트레이다운 아나 수면 집 빠졌어요 호 그랩 호 그랩 조심 그랩 조심 위도우 위에 왼쪽 위에 망치 조심 라인 잡아야되요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오케이 추가시면 빠졌다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분들 잘하시네 똥 싼데 이겼다 그 제나이척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게임제로 샀습니다 아 이어폰 계속 쓰니까 귀가 귀에 너무 안좋은 것 같아서 나중에 첨가까지 생각하며 헤드 쓰는게 더 좋다보니까 아 이래서 이때 궁을 못 겨드렸어 와 거의 5만 가까이 막으셨네 마이도 막으셨네 아무리 아냐 아 아 iens 아 아 아 아 아 아 사운드 카드 없으면 밋밋하다고요? 뭐 괜찮겠죠 뭐 나는 밋밋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